반갑습니다.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나라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겁니다. 내 나라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. 한국 보수 우파의 성지가 태국 사문시장으로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다. 내가 1년 전부터 예측했던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에서 더 물러서서 방송만 하고 있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. 그래서 내가 오늘 대구에 와서 사문시장에 길을 좀 받아가려고 왔습니다. 고맙습니다.